이 철도노조의 파업 여파는 관광지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다 보니 유명 관광지가 썰렁해지면서 식당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숙박업소와 렌트카 업체에서는 주말 예약 취소가 속출하며 울상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먹거리 명소인 닭갈비 골목입니다. 주말 점심시간에도 거리는 텅 비었고 식당 안에도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말 이용객이 만석에 가깝던 서울 춘천 아이텍스 열차 운행이 파업으로 60%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광 명소인 소양강 일대에도 떨렁하기만 합니다. 일부 관광객은 돌아가는 기차편을 구하느라 여행 일정마저 꼬였습니다. KTX 운행 축소로 강릉과 부산 등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숙박 없어도 렌트카 업체도 주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에 주말 나들이객 발목이 묶이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주요 관광지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